국제연합, 국제법에 관한 문제인데요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법의 지배를 위패롭게 하는 부패를 척결하기에 부패방지협약을 마련했대요 국회는 이 협약의 이행을 위해 부패재산의 몰수 등에 관한 특례법이라는 새로운 법률을 제정, 만들었다는 뜻이죠 기역, 국제연합은 국제사회의 행위주체로 정부 간 국제기구이다 그렇죠, 니은 이런 협약은 국제법의 법원은 재판 준거로 활용될 수 있다 그렇죠, 이런 조약을 통해서 재판을 하죠 니은과 같은 국제법의 법원 조약은 원칙적으로 체결 당사국만을 구속하죠 이 조약을 자기가 체결하고 싶은 나라만 체결해서 그 나라만 이효력을 받는 거예요 모든 국가를 구속하는 건 국제관습법이나 법의 일반 원칙이 여기에 해당이 되죠 이 협약이나 이 법률은 헌법과 동일한 게 아니라 법률과 동일한 국제법적 지위를 가지죠 아, 국내법적 지위를 가지죠 옳은 설명만을 고르면 ㄱ, ㄴ이라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옳은 설명만을 고르면 ㄱ, ㄴ이라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옳은 설명만을 고르면